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멘탈관리와 인간관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멘탈이라는 말은 당연히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정신이 없고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을 때 그거를 표현하고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멘탈이 강하다는 사실은 좋게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일을 갖다 굉장히 어려운데 끝까지 잘해낼 때 넌 참 멘탈이 강해 그거는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 뭔가 잘못해서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 웃으면서 지냈을 때 야 넌 진짜 멘탈이 강하다 그거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됩니다.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뭔가 힘든 상황을 넘기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면 그때는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는 내가 나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라기보다는 남이 나에 대해서 쓰이는 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남의 판단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쓰이게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멘탈이 약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내가 뜻대로 일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나는 나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갖다 탓하게 될 때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역시 내 안의 비판자가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강해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약간은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동기는 불안과 공포와 강박이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무척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고통의 구간이었지 한 번도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계속 뭔가 주위에서는 눈치를 주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볼 때는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분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눈치가 굉장히 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탈이 강해 보이는 경우와 실제로 멘탈이 그 사람이 강하고 편안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세상에는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강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멘탈이 강하고 실제로도 강하고 강해 보이는 어떤 일치점을 보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그 특성은 일단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끈기가 있고 일을 한 번 맡으면 완벽주의적으로 해야 되고 본인이 이 다음을 넘어선 야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겉에서 볼 때도 멘탈이 강하고 스스로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의식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불만이나 자기 혐오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재 갖고 있는 고난을 갖다 자신이 살아가는 전체의 인생의 행보에 자리매김하면서 어떤 자기 일관성을 갖다 유지합니다. 그런 분들은 멘탈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멘탈이 강해서 그거를 잘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갖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갖다 누적해서 성장 과정에 쌓이다가 보면 본인이 조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높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 중에서 계속 주위의 강요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거에 도전해서 어거지로 해서 실패를 맛보게끔 강요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설마 내가 잘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못하는 건데 어거지로 해서 계속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무엇이냐?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내내 공부를 못해서 실패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확실히 본인이 분명한 거를 갖다 찾게 될 때까지는 보통은 멘탈이 약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성장 과정 중에서 계속 주위의 압박에 의해서 못하는 거를 강요받았던 사람들은 성인기가 되어서도 충분히 독립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주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는 멘탈이 약해서 실패하는 거다라고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선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실패할 수 없는 거를 계속 강요받고 계속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계속 강요받으면 악순환으로 멘탈은 계속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뭐가 되었든지 내가 성공하고 잘하는 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멘탈은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성장 과정에서 못하는 거를 계속 강요받을수록 우리의 멘탈은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러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러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날 부모님은 너 그렇게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어떻게 성공하겠니? 하다가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멘탈은 지금도 약하며 연장선상에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하는 거를 계속 강요받고 계속 실패하고 강요받고 강요받고 실패하다를 반복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세뇌가 되어서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끝없이 도전하다가 보면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닌 인생 전반에 대해서 멘탈이 약해지게 됩니다.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실패 상황을 잘 피해야 됩니다. 나의 실패한 상황을 갖다 노력으로 굽고 갖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고통은 맛보면 맛볼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공포는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마다 아 너는 난 너무 멘탈이 약해 라고 느끼게 되면 내가 멘탈을 키워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거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멀찌감이 일단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이 엄청나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역설적으로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무력감을 갖다 야기하는 나의 멘탈을 약해지게 하는 상황 자체를 갖다 피하는 게 사실은 최우선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고 시간이 지나도 그거를 찾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서 강해지게 되는 우리 안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분들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다가 보면 내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사실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비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나한테 멘탈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비난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은 때때로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때때로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때때로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나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멘탈이 약해지게 되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대가 보기에는 40대, 50대도 멘탈이 약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20대, 20대는 그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해고를 당하거나 굉장히 처참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지요. 20대가 이렇게 카톡하고 있고 스마트폰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하다가 그렇게 딴 짓을 하지 않는데요. 20대가 이렇게 부모님 보잖아요. 부모님도 똑같이 카톡하고 있고 똑같이 동영상 보고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텔레비 보고 똑같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똑같이 밥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보기에는 다 멘탈이 약한 사람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쟤보다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역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입니다. 나는 아직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내가 부족해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무기력을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기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때때로 나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이걸 못해서 나의 내 생각엔 무기력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짓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무기력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의미하지만 그거를 나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규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의지 밖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거를 내가 보느냐 남이 보느냐 그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 용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가 어느 사람한테 가면 만손피로증후군이 되는 거며 어느 사람한테 가면 갱년기가 되는 거며 어느 의사한테 가게 되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이제 규정을 나눠보게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진짜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해봐도 되게 내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고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어떻게 되나 보면 됩니다. 그만뒀더니 금세 모든 게 복귀가 돼서 나의 모든 게 제대로 된다. 그럼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만두고 났더니 그나마 거기를 다닐 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나는 더 엉망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번아웃이 아니라 그때는 신체적 무기력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건 우울증에 의한 무기력이 아닌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일을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못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는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한 번 조금만 쉬어보라 그럽니다. 보통은 인간은 모 아니면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때려치거나 말거나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럼 얘기합니다. 어차피 직장 번아웃이어서 못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쯤 휴가를 갖다 얻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휴가 없이 열심히 일해서 옛날에는 이사가 되고 사장이 돼야지 했는데 휴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 달 쉬는 게 낫다고. 만약에 한 달 쉬었더니 너무너무 내가 신나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번아웃인 게 맞겠지요. 그러고 나도 또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을 쉬어도 두 달을 쉬어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번아웃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우울증이 왔던 무기력이 온 겁니다. 그때는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 자꾸 휴직을 갖다 신청하신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멘탈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일을 가까이 하면서 적어도 취미생활에 있어서만은 내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평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에 SNS라는 인간관계가 더해지고 SNS라는 인간관계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게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은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가 생존하면서 있었던 가장 커다란 차별의 하나는 체형에 의한 차별도 있고 부에 의한 차별도 있지만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류가 그동안 일을 하면 농사를 짓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는 우리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소리 크고 와우와우와우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가치를 갖다 더하게 됐었던 첫 번째 계기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있기 전에는 무기명 투표가 있기 전에는 말 많이 하고 심센 사람, 시끄러운 사람은 100표 중에 99표를 가져가고 조용한 사람들은 99명이 있어도 100표 중에 하나를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SN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SNS상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 피력하기가 훨씬 좋아진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는 내가 사람들이랑 하나도 소통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도 못했던 분들은 SNS상에서 의견을 피력하다가도 자꾸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상처받고 되묻고 조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고통과 즐거움과 부작용까지를 포함해서 다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소통도 전체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불통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SNS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이익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굳이 어떻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용하고 감수하는 쪽으로 가는 쪽도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은 결국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전체에 대해서 값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저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얘기합니다. 유형 자산은 원래 회계학이나 어떤 경영학에서의 유형 자산은 그 회사가 차지하는 땅값, 그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원래 그게 유형 자산입니다. 경영학에서 무형 자산은 뭔가 하면 로열티. 그런데 로열티는 요새는 하도 가격을 매기는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무형 자산이고요. 브랜드 가치, 그런 거 무형 자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 로열티, 이런 것도 좀 무형 자산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약간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유형 자산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땅, 유형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졸업한 학교, 유형 자산이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형 자산은 뭐냐. 무형 자산은 얼마나 내가 똑똑한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아닌가. 무형 자산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값을 매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을 매겨서 우리는 이 사회 내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가치를 스스로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납니다. 네가 뭔데? 나보다 넘사벽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할 때는 그래, 접고 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 더의 사회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져야 하면 되는 감정인 거지 그거를 가지는 게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하면 내가 진짜 열등한 만치 열등감을 느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등한 만치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수용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우월한 만치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도 되는 거고 그냥 수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내가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랑 사회가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가 남이 부여하는 나에 대한 가치 사이에서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타고 태어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있습니다. 묘하지만 우리가 학교나 군대나 어느 직장에 있어서 한 부서나 대부분은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보통 작은 조직 10명 중간 조직 3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아무리 인간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도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신경 쓰게 되잖아요. 나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신경 쓰게 되다가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홀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소홀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져요.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우울하지 않을 때는 나는 신나고 재밌게 노는 친구가 제일 좋아요. 내가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세 사람의 나한테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나고 재밌게 놀던 친구들은요. 내가 막 이렇게 힘든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들어주다가 에이 잊어먹어. 한 잔 하자. 여행 가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는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회의감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공감해주고 차분하고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란 때 내가 또 우울해지고 내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지겨워져요. 원래 놀던 친구를 찾아가요. 어떤 분이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넓게 하던 분인데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면서 좁혀지게 된다 할 때는 보통은 나의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인간관계의 명수가 줄어들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헤어지고 보통 특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질 때 보잖아요. 아무리 100번 헤어진다고 해도 100번 다시 만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하고 연락 안 하다가 보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손절하고 싶을 때 꼭 손절을 갖다 선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손절을 선언하는 이유는 손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손절을 선언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답답한 마음이 손절했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듭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멀어지고 싶을 때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덜 만나고 조금씩 조금씩 덜 연락하고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다가 영 멀어지다가 보면 나는 결과적으로 손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손절을 했어라고 내가 다짐하거나 그 사람한테 선언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손절이 되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손절이 됐지만 내가 손절했어라고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요. 몇 년 있다가 또 만나도 돼요. 그런데 자꾸 손절을 갖다 했다고 하다가 보면 내가 결국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저수, 리저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나는 결국 누군가 결과적 손절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알아서 만나면 되는 거지 굳이 억지로 단톡보강에서 나오거나 그런 필요를 저는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손절을 할래야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선실적으로 손절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이 유지한다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1분 1초라도 좀 덜 만나면 1분 1초 계속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손절 아니면 현상 유지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선택지를 없애버립니다. 만나면 좋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싫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 유연해져야 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대학교 때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 그랬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절친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절친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싫어지면 멀어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우리 모두 좋아지게 되면 그땐 또 좋아져서 같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같이 일할 때는 선실 업무에서는 왼수처럼 싸우고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았는데 우연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이 동업을 하면서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랑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제 주위에서는 그 사람이랑 자꾸 헤어지래요. 그럴 때는 헤어지라는 사람한테 몰래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나 그 사람은 계속 만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인 사이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얘네들이랑 놀면 좋아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래요. 쟤네들이랑 있으면 너도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비슷하게 된대요. 그때도 저는 과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대로 그래서 내가 충실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게 다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영원히 만나게 될까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가잖아요. 얘네들이랑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나는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좋고 편한 사람은 내 주위에서 제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안 됩니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흘란하는 사람들을 가다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복탄력성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 회복탄력성이 A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B의 입장에서는 최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인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아이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분들 굉장히 회복탄력성이 강합니다. 도박에 중독이 돼서 신용불량자가 될 때는 망할 것처럼 괴로우시지만요. 금세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신 다음에요. 또다시 도박을 하십니다. 회복탄력성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상처 준 다음에요. 나는 뒤끝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회복탄력성이 강하십니다. 뒤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미칠 것 같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만든 일종의 신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타격을 받잖아요. 다들 비슷하게 상처받고요. 다들 비슷하게 회복탄력성이 발동이 됩니다. 늦게.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나의 회복탄력성이 없다고 나에 대해서 너무 비난,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조바심을 낼수록 나의 회복탄력성은 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드시면은요. 그냥 쉴 수 있을 때 푹 쉬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신나는 걸 갖다 하시는 게 나의 회복탄력성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멘탈관리와 인간관계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